유전자 검사가 대중화됨에 따라 별의별 검사를 다해준다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 제작진은 그중 한 업체를 직접 찾아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지문만 보고 사람의 적성을 알 수 있다니. 이거 점쟁이도 듣고 놀랄 일인데. 그렇다면 이 검사의 비용은? 비용은 12만원. 어제도 한 교수님이 이번에 아들 수지의 XX의 기대를 썼는데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의뢰하셨죠. 또 다른 업체. 이곳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비만을 예측. 결과에 따라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설계해주고 각종 암도 예측한다는데. 유전자 검사 방식은 그러면 유전인자가 비만인자가 어떤 비만인자가 있냐고 찾죠. 유전자 검사는 네 가지를 해요. 뼈에 다니고 골다용증이나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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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그 다음에 방금 나 비만 유전자 검사. 영양 바람에서 내 몸 앞으로 우리 몸 내 몸에 혹시나 안 외울 수 있는가. 어떤 내가 가동력을 갖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업체의 검사 실적을 보여주는 관계자. 그렇다면 검사 비용은 얼마나 될까. 가격이 얼마 정도 하겠지. 미만 유전자 검사 없지만 내가 이거 하면 이럴 거네. 각종 유전자 검사 믿을 만한 건지 아닌지. 누가 속 시원히 말 좀 해주세요. 아니 무슨 다이어트 업체에서 암 검사해주고 유전자 검사해주고 적성까지 알아봐주고 이게 말이 됩니다. 저거 아닌 것 같아. 이게 미래의 성향을 다 알아맞히고 이럴 거면 이분이나 이분은 얼굴 때문에 이 세상 빛을 못 볼 수도 있고 저는 성향 때문에. 지금 빛보고 있잖아요. 못 볼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겠어요. 좋은 게 아니야. 모르고 나야지. 근데 이제 정말 큰 병원이라든가 우리 종합병원이나 큰 제대로 된 연구소에서 유전자 검사하면 실제로도 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이건. 특히 뭐 적성이나 호기심 폭력성 이런 것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거라서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생명윤리법에 위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가 확실한 거에 대해서는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런 유전적인 소인이 많다면 앞으로 담배를 피지 마라 이런 것들을 지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허가된 기관에 의사나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이 사람은 해야겠다고 판정을 한 사람은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생명윤리법상 위반이라고 합니다.